마왕은 새로 나온 돈의 시스템인 빙빙돈의 쓴맛을 보고 난 뒤 다른 스트리머의 잭팟을 보곤 부러워하는데 개부럽다 진짜 2천원 감사합니다 근데 당첨 안될걸 나도 알고있어 하지만 계속되는 시도에도 천례처럼 잭팟탄이 나오지 않자 마왕은 초조해지기 시작하는데 뭐 진짜 능망고 안가? 그렇게 포기하던 찰나의 기회는 찾아왔다 마왕님 설마 그 힘을 사용하시는 겁니까? 룰렛을 성공시키려면 어쩔 수 없다 마주쿠이로 간다! 이 뱀 수는 이 모색성 년이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마왕님은 결국 그것뿐이시네요. 마왕님은 헛소리 많아, 마주쿠. 이것이 나의 진짜 힘이다. 마왕은 혼란스럽다. 이거 진짜 맞는 거냐, 투입? 마왕님은 결국 그것뿐이시니라는 것뿐이시니라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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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뿐이시니라. 마왕님은 결국 그것뿐이시니라는 것뿐이시니라는 것뿐이시니라.